오랜 이빨 오랜 이빨 오랜 이빨 오랜 이빨 오랜 이빨 여바라 시작 여바라 라라라 그렇지 주부야 주부야 여봐라 시작 여봐라 주부야 밑에서 이렇게 떠갖고 주부야 잘하고 있어요 네가 세상을 시작 네가 세상을 간다 걷니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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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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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해야되냐면 고 그동안 두 방이 지나간거야 간다 해갖고 4박을 채워 가려느냐 아 아 그러면서 5,6박에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오는거야 모토록 가려느냐 이럴때는 쭉 4박은 쭉 뻗어야 돼 가려느냐 아 아 아 시작 모토록 가려느냐 아 아 아 아 3대 독자디 아니냐 아 아 아 거기가 좋았는데 여기가 3대 이렇게 3대 시작 3대 독자 시작 3대 독자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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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돼 니아 니아 아 좋았어요 linha settlers 타 장 턴 장 타 장 타 병 병 병 예예예 병이 예예예 뜨건들 뜨건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청탁한 시계 해갖고 두 번개 흘러가고 병이 예예예 여기도 어렵지 병이 뜨건들 이렇게 돼 시작 청탁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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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빨리 시계 그렇지 그렇게 꺾는 거야 시계 시 시 빨리 꺾어 시 시 이 이 이 이 이 이 시작 이 이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이거를 한 10년 배워도 이렇게 못하는 분들 많네 이게 은근 어려웠기 때문에 장탁한 시 시작 장탁한 시 병이 병이 이 이 병이 이 이 그니까 병이 이 이 시작 병이 이 이 이 이 그 흔들 그 흔들 흔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분석한 만큼 한 장단에 그렇게 하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붙여볼까 장탁한 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흔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장탁한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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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한 10년 20년 한 사람 같이 잘 들어가셨어요 니 뒤아, 띠 그, 흐, 띠 그, 흐, 띠, 띠 이 뒤아, 띠 그, 흐, 띠 그, 흐, 띠 그, 흐, 띠 구, 환을, 호, 뇨 구, 환을, 호, 뇨 빗몸 비에 죽어져서 빗몸 비에 죽어져서 오야는 along 오요는 오호연 오요는 시작 오요는 5박룩6박 차일경으니 5박, 6박 철때 꺽 거기를 올려야 되? 나처럼 그렇게만은 대니까 그래 목이 쉬어 가 나는 그냥 깍대기로 꼭 쓸 거야 incitination incitination incit.......... 오, 여, 느 시작 오, 여, 느 너무 좋아 밥이 시작 밥이 밥이 다시 할게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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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힐 가상으로 가상으로 이힐를 다닥 Informationen 낮은 음이 너 than 위의 음이 어 밥이 시작 밥이 이 je 이힐 이힐 이히히 이히 시작! 이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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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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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겁나게 어려워 거기를 가느다란 서양음으로 치면 falsetto falsetto 가성 가성으로 우리 국악 간을 세자 세성이라고 하는데 요들성 할 때 히히히 하고 뽑는 있지? 그 성음으로 해야 되는데 높은 음가 할 때는 고음으로 올라가 줘야 돼 요들성 할 때 쉬어 뽑아주는 음 있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목이 쉬면은 고음 가성이 안나와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성으로 악다구니로 할테니깐 여러분들은 오늘 가성으로 예쁘게 뽑아서 샥 올려줘야돼 그러면 나는 그림만 그려줄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세성을 써서 해야돼 익숙해지게 오오오오오오오하 заключ 바빈이빈들 바빈이빈들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다시 떼어서 분석적으로 한 박씩 떼어드릴게요. 진양조는 한 박이라 하더라도 작은 삼박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한 박이 짧은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일종의 8분의 3박자 곡의 하나가 진양조의 한 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3박이 6개 모인 형태로 가서 6박을 뛰는 것이니까 이게 결코 한 박이 짧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시김을 다 배워야 돼요. 밥이 시작 밥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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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작 이렇게 시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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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들, 대, 들 한 번 더 한 다음에 붙여서 이제 할 거예요 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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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들 바비 바비 이렇게 뛰었어요 시작 바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를 다시 몇 번 더 해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제일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여기를 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 할 때는 좀 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려운 곡인데 오연도잉 오연도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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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박자, 4박자로 내려올 때도 슬로프를 그리면서 내려와서 5, 6박에서 또 더 내려오잖아. 덜이 더 미끄러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어렵단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덕분음에서 얼마나 이쁘게 내려오느냐. 그 노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내려오는 노래가 요즘 노래에는 별로 없으니까 배워야 돼요. 시작. 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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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이쁜 목소리로 바비 댄드를 다시 예쁜 가성을 내가지고 내가 나나 무스크리다 생각할 만큼 가성을 이쁘게 내가지고 바비 이 이 댄드 시작 시작! 잘했어요! 이제 뒤에 넘어갈거야! 손뼉 집에 봐봐! 자기 해봐봐! 했잖아, 배웠면 시작! 그러니까! 지금 5연어부터 시작! 알고 itsог 손뼉을 시작 손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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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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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가 밑뜨흐란 밑뜨흐란 뜨흐란 뜨흐란 마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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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그냥 어떻게 오랜만에 했더니 잘 안되네 그렇게까지 진도 하셔요 반복하시는게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장담이 많이 나가면 앞에꺼 다 잊어버려 그러지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하자 여바라 주부야 시작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떨어뜨려도 이쁜데 여바라 그렇게 뚝 떨어뜨려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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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야 그러지 이쁜 소리 다 온다 니가 세상을 간다거니 니가 세상을 간다거니 니가 세상을 간다거니 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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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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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 거쳐서 중간에 브릿지 없어요. 뚝 떨어져서 떨어져야 돼요. 삼대독자.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장타가 가는 시기의 병이. 이기 끈들. 장타는 시기 용이 끈들. 니 알뜰 흐리 구하늘 험며. 니 알뜰 흐리 구하늘 험며. 잘했어요. 니 몸이 죽어져서. 니 몸이 죽어져서. 중간에 허려버리면. 그것이 저기 땅 떨어져서 뚝 떨어진 것 같아. 전부 다 바닥까지 내려와야 돼. 니 몸이 죽어져서. 주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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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을 거기서는 야물지게 떼어줘 날려줄기가 눈뜩어란 말이냐 말이냐 가지마라 가지마라 주부야 주부야 가지마라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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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뚝 떨어뜨리는 음이 많아요 내려올 때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질 때 경과음 없이 두음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떨어뜨릴 때 위음이 있고 밑에 음으로 해서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엇으로 가려야 노력하냐 무엇으로 가려야 노력하냐 무엇으로 가려야 노력하냐 3대 독자 3대 독자 3대 독자 3대 독자 3대 독자 장타다간 시행병이 이기기 뜬들 장타다간 시행병이 이기기 용이 이기 뜬들 니 알뜰그리 구원을 오며 니 알뜰그리 구원을 오며 니 몸비 빛 중 고 고 빛 고 잘 På 야 요 이 이따 오 연루를 바비 이태우엔들 바비 이태우엔들 이랴 손뼉을 두드리며 이랴 손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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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다리며 열 날려주기가 뒤뜰구란 말이냐 날려주기가 뒤뜰구란 말이냐 잘하셨어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참 슬펴본 자 그치? 초장부터 슬펴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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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잉? 슬프지 하하하하 어쩌고 플로라님 살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네 네 천재 하하하하 아니 이제 한 번 더 아니 저번 주에 결석인가 하셨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거시기를 한번 하십시다 상례소수 한 다음에 우리가 요새 안 한 것 무엇을 안 했냐 흥타령을 좋게 안 했어 하하하하 되게 어렵지? 하하하하 된통 어려워 다시 합시다 여봐라 이제 같이 해볼까? 에이 안 돼 글 한 번 더 주고받고 하하하하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주부야 해보라 허이 여봐라 주야 너무 잘한다 좋아요 네가 세상을 간다오니 네가 세상을 간다오니 무엇으로 가려느냐 무엇으로 가려느냐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삼대독자 하디 아니냐 창타 간식에 병이 뜬들 창타 간식에 병이 뜬들 네 알뜰구리 구하늘 오며 네 알뜰구리 구하늘 오며 네 몸이 죽어져서 네 몸이 죽어져서 창타 간식 창타 간식 창타 간식 창타 간식 밥이 이행이 된들 밥이 이행이 된들 미래하 손뼉을 두드리며 미래하 손뼉을 두드리며 휘어처어 휘어처어 날려주리가 누이 뜨그란 마리냐 누이 뜨그란 마리냐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어마 진진헌이 잘 들었어요 이제 붙여보자 되든 안되든 여바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주부야 여바라 고read 향 정치 변 병이 있던 걸 니 알뜰거리 구하려면 니 몸이 죽어져서 오 여름 아리 팬들이랴 손뼉을 두고 다리며 여쭈어 말려주니가 누있더란 말이냐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마라 잘했다고 기침을 콩콩하네 잘했어 잘했어 이거 어려운데 잘 보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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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